영양군이 에너지 소외지역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를 잇따라 보급합니다. 영양군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인 영양읍 현삼리와 수비면 신원 1, 2곳에 내년 초까지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사업을 마친 뒤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. 또 청기면 청기 1, 2마을에도 내년 말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등 농촌마을의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